안녕하세요. 피닉스 아리조나 아토마디 하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10회 P.F. 창, 락앤 롤, 아리조나 마라톤 선더그룹의 미저리와 무수차가 돌아서 오는 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선더그룹이 오고 있습니다. 제10회, 예, 금년에 제10회 P.F. 창, 락앤 롤, 마라톤인데 제10회 P.F. 창, 락앤 롤, 아리조나 마라톤 지금 선더그룹이 미저리와 24가를 돌아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선더그룹입니다. 넘버2와 527-20 두 명이 지금 막 지나갔습니다. 선더그룹을 이어서 세번째, 네번째 선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더그룹을 이어서 세번째, 네번째 선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달려오는 선수가 보입니다. 예, 남자보다 한 5분 지났나요? 지금 이곳이 8마일 지점인데요. 왜 라켓롤 마라톤이냐 하면요. 마라톤 26마일 코르마일인데 원 마일마다 라켓롤 밴드가 플레이를 해줍니다. 응원도 해주고, 구경나온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라켓롤 마라톤입니다. 마일마다 있는데 두 팀이 교대로 연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락앤롤 그룹이 한 50그룹 더 넘겠죠. 지금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오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포스팅해서 알려드리고요. 토마토 향기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복되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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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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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